터트린다고? 터트린다! 하나! 둘! 셋! 구요미예요! 점막 높이 구요미! 구요미! 기기 기어비 기! 뭐야! 깨깨깨! 재미나 깨깨깨! 깨깨깨! 아 진짜 어려워 아우 뭐야 너는 왜 또 싸우고 난리야 아우 깜짝이야 이게 뭐야 아우 엄마 발로 밟았다 깨깨깨 이거 저거 내가 만든 건데 야 오리온 오비키 아무데나 이렇게 버려둘 거야 내가 만든 거 아니라 누나가 만든 건데 뽕뽕 누가 한 거든 아니든 이제 너네 테이프 볼 그만 만들어 엄마 딱 말했어 나한테 괜히 그래 나빠슈야 아우 지겨워 누나 때문에 나도 같이 혼났잖아 너도 내 거 터뜨렸잖아 내가 만든 거 아닌데 내가 혼났잖아 엄마한테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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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엄청 재밌는 거 만들어 줄게 재밌는 거 됐어 안 만들어요 슬라임 넣는 건데 테이프 박스 만들어서 슬라임 넣어서 만드는 건데 느낌 되게 좋은데 엄마가 그거 만들지 말랬잖아 엄마는 테이프 공 만들지 말라고 했지 이거는 테이프 공 아닌데 테이프 박스 테이프 박스 같이 만들 거지 그럼 테이프 박스 만들기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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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짠 테이프 박스를 만들어 보면 정사각형을 만들어야 하니까 이 테이프가 지금 3cm거든 그럼 딱 3cm씩 잘라주면 돼 어떻게 3cm에 표시해준 뒤 끝과 끝을 가위로 맞춰서 딱 잘라줍니다 이렇게 가위는 언제나 조심조심 이렇게 2, 4, 6개를 잘라줬으면 서로 붙여주는 거야 옆면부터 이렇게 박스 모양을 만들어줬으면 바닥면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테이프를 떼줘 옆면을 테이프를 떼줍니다 떼주고 슉 짠 이렇게 옆면에 테이프를 다 떼줬으면 여기서 꿀팁 있어 오마이비키 꿀팁 꿀팁 뭔데? 이 가장자리에 드라이기를 쉬익 하면 서로 붙일 거야 이 가장자리 있잖아 얘네들이 엄청 잘 붙을 것 같아 그렇겠다 해볼게 드라이기를 가장자리 위주로 쐬줍니다 열을 갈으니까 자세히 보면 되게 잘 붙어 있어 이제 이 안에 슬라임 넣어주기 우와 슬라임 넣으면 재밌겠다 캐캐캐 슬라임 넣기 전에 이 안에다가 파츠를 넣어줄 거야 별로 파츠 오우와 귀엽다 벽에다가 붙여주기 짜잔 노란색 빤짝이를 넣어줬어 다음 이 안에 슬라임 넣어줄 건데 열어주면 오우 슬라임을 조금 집어가지고 이 정도 오우 계속 쭉쭉 나와요 스타면입니다 오우 이제 이 슬라임 통 안으로 넣어주면 새로운 슬라임 짐을 선사하겠습니다 어떠세요? 인테리어가 마음에 드시나요? 꾹꾹 눌러 담아줄게요 슬라임을 넣어라 슬라임을 넣어라 짠 이렇게 다 넣었으면 음 이 안에 스티커 붙여줄 건데 갈래로 갈래가 들어갈 것 같아 슉 슬라임으로 놀고 있는 갈래가 푹 빠졌다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줄 거예요 우와 이 슬라임 느낌 좋다 캐캐캐 오우 대박 그거 내가 제일 아끼는 슬라임이야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조합만 있다 그러게 만짝이랑 파츠랑 슬라임 하하 이거 만들다가 엄마 오면 우리 혼나 빨리 만들고 치워야 돼 캐캐캐 알겠어 꽁꽁을 닫아줍니다 갈래야 안녕 박스 밑에 있는 양면 테이프를 제거해주고 드라이기를 한 번 더 해줬는데 가장자리를 원래는 테이프를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붙여도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너무 귀엽다 눌러보면 하나 둘 셋 엄청 말랑말랑해 재밌다 우와 뭐야 이거 대박이다 느낌이 엄청 말랑말랑해 말랑말랑 찡득볼이야 아무 데나 던져도 붙을 것 같아 세게 눌러도 안 터지지 왜냐하면 아까 가장자리를 드라이기로 붙여놨기 때문에 안 터지지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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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이것도 좋은데 물 넣고 하는 거 있거든 그것도 되게 좋은데 그거 하자 그거는 엄마한테 정말 혼날 것 같은데 엄마 없을 때 하면 되지 어떡해 저번에도 우리 엄마한테 엄청 혼났잖아 이번에도 걸리면 우리 끝이야 방금 엄마 나갔으니까 지금 빨리하고 치우면 돼 완전 범죄 좋았어 좋았어 준비됐지? 네 반짝이를 넣어주고 테이프 덮고 주사기를 연결 후 우와 가장자리 있는 테이프를 떼줍니다 잠깐 하기 전에 드라이기 필수 드라이기를 해주고 자 한다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잘라주고 만지면 우와 우와 대박이다 우와 전리가 돼 큐오절리 우와 대박이다 큐오절리 같아 이게 바람 낳는 것보다 더 잘되네 이 안에 나는 마녀의 눈을 넣을게 마녀의 눈을 넣고 봉인을 한다 여기에 물을 넣으면 마녀의 눈은 갇히게 된다 마녀의 눈이 갇히게 됐다 오 오 우와 우와 오 오 재미롭게 큐오절리 으잉 으잉 마녀의 눈 으잉 으잉 이거 찐득불 같다 벽에 붙는 거 아니야? 그런가? 그렇겠네 겉면에 끈적이니까 던져볼게 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으잉 으아 안 되는데 찐득불 같은 거랑 똑같아 와재미렇 캬캐캐 와재미렇 캬캐캐 아 터졌다 누나 이거 물말랑에 터트려 보자 터트린다고? 터트린다 하나 둘 3 으으으으으으으으 steak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ㅜ 뭐야 물말랑이 터뜨리기 하나 둘 셋 커졌다 야야 우리 엄마 오기 전에 치우자 진짜 엄마 오면 진짜 혼나 응 빨리 빨리 입껑 닫고 큰일 났다 구독해요 좋아해요 엄마다 누나 어떡해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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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 마이 비키 엄마 그래 잘 놀고 있었어 응 그래 엄마가 비에따 소세지 사왔다 소세지 야채볶음 해줄까 좋지요 그래 휴 다행이다 아우 이게 뭐야 뭐야 저게 왜 저게 큰일 났다 너네 이거 하지 말랬지 오비 키 오려 추억 으아 으아아 으아 으아 으아아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한계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난 날 수 있어 우리는 날 수 있어